아 진짜.. 드럽게.. 아이씨.. 날개.. 앗.. 어.. 화살 딜이 안박혀요 보면은.. 제가 화살이.. 스타폴 있는데 31이고 철퇴가 110이라서 별로.. 안 잡힙니다 아 저번에 처해선 앉았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오 도전까지 깨졌다 갑자기 뭐야 잠깐 딜 내가.. 내가 쏜게 이렇게 박힌건가? 아 이리와 이리와 어어 스타폴 좋아 아 좀.. 좀.. 스타폴 가까이서 쏘면은 스타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볼로어 딜일거에요 볼로어가 지금 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아이 볼로어를 얘 잡으라고 만든거네 이 캐릭터를 볼로어를 저번에 잠깐 쓰고 안썼거든요 발라 잡을때 잠깐 쓰고 볼로어는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어 어 졸라 센데? 어어 어어 뭐야 푸딩이야? 뭐야? 야 왜 니들끼리 싸우냐? 미친놈들 유리우스랑 왈포로가 싸우는걸 보고 계십니다 하긴 자기를 죽인놈인데 복수하고 싶겠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게 있어요 걔 걔 걔 걔 걔 걔 알타노 우리 타노씨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 가져가죠 알타노가 그 에피소드1에서 최종보스 인 그 에피소드1 최종보스인 몰락발을 소환하는 애죠 배신자 멘타나랑 소환되네요 다 영원히 고통받는 알타노를 쓰겠습니다 쟤는 이제 안쓸거에요 왈포로는 워낙 좋은 소환물이 많기 때문에 점지자하고 베르나쿠스 빼죠 저번에 차에서 많이 봤으니까 알타노를 그냥 쓰자 알타노 알타노 어딨니? 알타.. 알타노 알가문 아닌가? 아니 알타노 어딨어 진짜 아 여기 아 경계병 예 가죠 가죠 이거를 이번에 볼까? 어어 야 스탠다드 알타노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지? 아하 우리 페페씨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시는 분이죠 그만 떠들고 비키시게 여기 콧에 여기 서있어요 저 앞에 있다가 사실 뒷길이 있던거 아닌가 흐흐흐흐흐흐흐흐은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발라 왼쪽으로 가면은 이것저것 있는데 발라 먼저 잡죠? 전부 다 홀들 거기 때문에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선 여기를 핥겠습니다 달라가 먼저지 그랜드 슬램을 찍었기 때문에 디디 디디 별로 안샌데? 우리 알타노라면 이번에는 전부 다 보겠어요 이 맵에 있는 전부 다 모든 입구에 들어가서 우선 첫번째 하나하나 잘 차차지 뒤져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전에는 안 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데이드릭 프린스를 볼 수 있다는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전부 볼거에요 어우 주무시고 계셨네 평생 주무세요 왜 이렇게 튼튼하실까? 왜 이렇게 튼튼한거야? 어 웬일이야? 아 사운드버거 뜨는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만약 사운드버가 뜨면은 제가 뜨는 뜨는 그 순간부터 노래를 끄고 제 노래를 틀겠습니다 저작권 안걸리는 노래를 제가 저번에 올려보니까 저작권에 걸릴 노래가 없긴 한데 이거 그래도 뭐 아우 알레시아의 투구 고대 불꽃의 매복자 이거에요 그거 그거 각오일 있죠 각오일 각오일 각오일입니다 각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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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늑대인간이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먼저 이 위가 보스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게 먼저죠 아 아 평생이요? 저도 사실 엔딩에서 걸려서 빠르게 다음에처럼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죠 어우야 알타노 웬일이야? 알타노가 웬일이야? 오우 예아 요리사 맨 컴 히어 우리 고에씨 이름이 참 카와 카와 고에 아 물량하면 얄짤없죠 잘 가시구요 우리 요리사가 재밌는 무기가 많아요 보시면 이 포시션도 있고 프라이팬 방패입니다 부엌 칼 이게 너무 갖고싶었어 진짜로 진심 방패 어딨어 프라이팬 이게 너무 갖고싶었어요 얜 선금쓰고 이걸로 밀치는 이 재미 너무 좋아 야 얼굴 대 얼굴 대 아하하하 얼굴 대 얼굴 대 야 너도 봐주는거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야 비켜 뭐가 들었나 뭐야 양팟이 어딨어 양팟이 어딨어 아 양팟이 여기도 한번 볼까 아무것도 없네요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동료를 찾았나 왜 이곳에 있는거야 또 소린가 별수없군 저는 쟤를 이거 해본적이 없어요 한번 제대로 다크소울에서도 마지막에 시체만 보고 쇠기석 원반 한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크으 프라이팬 넘나 좋은거 성기사답게 성검을 써야지 야 일어나 아침이야 밥 먹어 밥 먹어 암마가 크으 뭐야 방금꺼? 뭔 일이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돼? 뭐야? 어 너는 왜 너는 왜? 야 너 왜 그러냐 야아 죽인다 죽인다 비켜라 오 야아 오짐 개 철어 그러고 보면 제가 흡혈기였을때 이 검을 들으면은 거부를 당했었죠 거미 거부를 합니다 하면서 팡 하면서 반피되면서 버려졌는데 버려졌는데 좋다 비즐런트를 위한 검이네 좋아요 어 특수능력 저 이거 다음 제가 얘기한 대검 먹기 전까지 이거 써야겠네요 제가 얘기한 대검 그 폭풍간지 대검을 빨리 얻고 싶기 때문에 크으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야아 윈드시드 아우 절풍보다 더 좋은거 같애 너무 좋아서 문제이긴 한데 아우 아우 예아 후라이팬을 쫓을 수 있을거 같애 감히 어 얜 아니네요 언데드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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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뭐냐놈 단무지 맛이냐 살짝 아 정찌여 오오 야 밀려가는 속도 좀봐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진정해 쇠자리에 심장을 받쳐와라 전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얘가 왕이라 그러더라구요 아 피켜이지 꿈틀거리지마 기분 나빠 죽어 죽어 거슬려 어 상승했네 카르마 개이득 이건 대체 아 이게 진짜 프라이팬 잔사 가라 그래 차 맞기만 해 쟤 나는 멀리서 도와주겠다 오 그렇구만 이렇게 해서 쏴 쏴집니다 개사개야 어허우 예 자아 아 사라지지마 오오오오 저거 검은 안줄거야? 너 검..검..검 내놔라 이걸로 바꾸자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버립시다 정 뭐하면 나중에 다시 만들고 좋아 오늘 노란색이다 가자 가기 전에 좀 둘러보고 내 동료가 좀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자네 어디가 있었나? 한 번만 봐주겠네 아 둥기 한 번 쓰자 아 여기 책 있죠? 겨울철 사냥개 소환 이거는 개 소환하는건데 버릴래요 괜히 거슬립니다 열어주구요오오 아 무슨 락핏을 여는데 레오비드나 우리 전투 도끼 하 이런거 주면은 내가 안쓸 수가 없잖아 바닐라 무기인 주제에 이렇게 멋있는거야 비켜 비키 이거 엔딩 볼려면 화상을 다섯개 봐야되는데 그중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잡아야되요 대화좀 할까 우리? 불왕자여 내 요새 무슨일이냐 니 모기 갖고싶어서 지랄 죽어 약하구만 약하구만 길에 제가 들고있는 적에 얘가 쌍수당검이 아니라 하나가 방패에요 놀랍게도 약한데? 에? 약한데? 발라정도는 뭐 황제메거즈 막 용자 이런애들은 많이 아팠는데 발라정도는 뭐 처세차에서도 쉽게 잡았으니까 이걸 수색하게 되면은 이게 안됩니다 먼저 말을 말을 꺼주세요 쟤 오래간다 이거 먼저 말로 먹어주고 왜 휴전했어? 에노라의 두개골 발라의 쇼텔 패딩담검 성 스러운 못 침묵세트 그리고 발라 자 힘든데 모피 이렇게 먹어주고 빼면은 쇼옥 하면서 일로는 못갑니다 파밍은 돼요 개꿀 개꿀 오로란 오로란? 댕댕이 잠깐만 설마? 설마 설마? 안되네요? 어? 오 예예예 불사신이요? 어우 여기 보시면 리토가 있죠 거인기사 리토 얘가 옛날에는 양손을 썼구나 형제피아랑은 대화 안합니다 아저씨는 가세요 파밍할 거예요 애노라 아까 먹은 두개골 개네요? 영광이다 아 얘 개네 아까 그 설탕실 먹고 있던 애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모두 제국을 위해서다 생일전 어떻게 하지? 모두 학살하라고 말했을 터다 지국의 기사로서 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둬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오우 싫거든? 땡큐 이렇게 데려간다고 그래 놓고서 두개골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안 움직이셔 그럼 이 두개골은 뭐야 뭔 일이야? 뭐야? 발이잖아? 비질런트에요 비질런트 쳐드릴게요 비질런트 한국어로 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구글에 모처럼의 출몰이시니 배웅의 노래 한 곡 정도는 어떠신지 서양하지 내 노래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슬프기만 해 그건 유감 있군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죠 뭐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 너 애였냐? 애라고? 너 막 담배 피우고 그러나 보구나 짜샤 애가 말이야 오우야 대관동이 왜 그러시나? 양동이 쓰셨나? 갑시다 아